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얘들아 우리 본질 표정 따라야 돼, 본질 표정 잠깐만 우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먹어야지, 먹어야 돼 야 뒤에 봐, 뒤에 봐, 뒤에 봐 야 문준이 뒤에 봐 저 사람 뒤에 아니어서 너무 다릅니다 야 올여름 남념특집이 이거 아니야? 야 이거 남념특집이네 잠깐만 잠깐만 전주야 전주 멋있어? 목 돌아가는데? 하하하하하하 아 이제 시야에 떨어지는 게 너무 웃겨 아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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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형 3분 버튼단 말이야 이걸로 3불로 자기 좀 나 호화할 거야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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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아 형도 착한 게 야 설마 뒤에 사람들 괴롭힐까 하다가 지금 결국 참은 거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연체 동물이야? 대박이다 저 형도 화내 했는데 어떻게 해? 하하하하 좋아 좋아 뭐지 안 좋아 와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배 안 아파? 야 엉덩이 섹시하다 아 아 아 của 난 아 Bean 또 해? 하하하 아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잘한다 배 보이니까 이거 나 하러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 자존감 높은 번째 아버지 안 들어 정답을 알려 줘 쟤 저기 뭐해... 어우 똑똑해 하긴 하네 쟤 또 드라곤이야? 야 빨리 다 주워 빨리 주워 해야지 우리 오! 잘하는데? 승관아 부담 가지지 말라고 어우 저 자주 색깔 이거 씨 이쁘다 재잡이네 아! 아! 괜찮니? 괜찮니? 이렇게 못 넣는다 진짜 이렇게 못 넣어 본지는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던지는 것 같지? 준희 온다 와 아 문준이 아 아 도발 안 해? 도발 안 해? 도발 안 해? 도발 하래 너 왜 도발하면서 반대로 하고 있어 옆에 봐야 돼 옆에 봐야 돼 옆에 봐야 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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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… 아 뭐야 아 15 heiß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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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번취가 제일 힘든 거 진짜 번취 왜 저러는 거야 반항을 할까? 문준이 쉬어도 돼 잠시 쉬어가도 대형 아무도 뭘 안 해요 아 꽉 깼어야 됐네 아 네 빨리 해 오케이 야 옷도 다 접고 있어 아 집 가고 싶어 아 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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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쇼판이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야 받는 게 어디야 얘들아 얘들아 아 예쁘다 예쁘다 때리는 거는 진짜 단골이구나 근데 저 형 아까도 되게 생각하고 이런 게 부멍이야 뭐야 부멍이 랩스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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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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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어깨 머리 어깨 다리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제발 앉아 있어 좀 더 하지마 내가 진짜 체력장 한번 해야겠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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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 진짜 안 그래도 돼 우리가 고생 시킨 만큼 고생 시켰을게 아니야 괜찮아 본체가 제일 힘들어 그래 해봐 오 뭔 소리야 이거는 그 준님 저 저 파워패도 돼요 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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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? 성격 다 나와 나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감기로 쓰기만 해봐 진짜 이거를 살려주신다는 피디님 머리쓰는 게 너무 궁금하다 현집으로 잘 해주실 거야 현집으로 잘 해주실 거야 얘들아 우리 뭐 준혁 재밌는데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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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몇 분 남았어? 몇 분 남았어? 1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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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할게 호시 형 진짜 형을 할 수 있어 오케이 아니 호시는 뭔가 내 뒤로 알렬로 서줬으면 좋겠네 나의 그림자가 아 진짜 힘들다 갑자기 에어로빅 쇼코멘토 앞으로 가야 돼요 이럴 거면 틱톡을 해 그냥 그림자로 서기 힘드네 자 우리 그림자한테 고마워해야겠다 자 우리 그림자한테 고마워해야겠다 아 얼굴이 맛있는데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아 오줌 나올 것 같아요 아 왜 안 해? 뒤에도 똑바로 아니 진짜 우리 보이나봐 자리가 너무 없어요 여기 너무 좁아요 우리도 그림자가 보이니까 아 오늘은 김장을 한번 해볼까? 아 뭐야 이거 진짜 김장 재료인데? 우린 하는 거 아니야? 어차피 어 우리는 신용만 하면 돼 형은 열었죠? 와 야 무릎 꿇었잖아 김치 좋아하는구나 아 쌀쌀쌀쌀쌀 아 쌀쌀쌀쌀 형 무릎 안 좋네 앉아서 하면 안 될까? 형 진짜 꺼내네 아 배틀쌀 아우 아우 잘못 꺼낸 거 같지 않냐? 야 이거 데이터 형이 사과하고 끝내자 와 아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아 라면이나 김치 그거 있잖아 그걸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진짜 그냥 라면 끓이자 손으로 안 댈 거 같아 호시님 앞바다리 호시님 앞바다리 해줘 와 뜯었어 와 와 진짜 리얼로 김장을 하네 저 형 진짜? 와 와 진짜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이야 저 형은 진짜로 쟤 진짜 긴장해? 여기 아무것도 안 돼 잠깐 앞바다리 하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쟤 혼자인데 왜 혼자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형 앞바다리 평상시에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 시간이 갈수록 보니 제가 구경하게 되는데 어떻게 움직여? 아 걷자리 냄새 나네 걷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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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잘 머무리인데? 김장 좀 해본 솜씨인데 아유 왜 안 해 왜 안 해 왜 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왜 너 안 해 김치 싸대기? 김치 싸대기 야 호시님 그럼 지금 가야 해 아니야 진짜 예능인가? 시작 가는 거야? 너 못 들여 정말 예능인가? 아니야 야 먹태이어 먹태이어 야 예능은 예능이야 한바탕 버릴 거린가 야 원우의 표정 봐 원우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김치 싸대기 하면 약간 야 근데 나 어떻게 먹었어? 어? 어? 먹고 싶다 에이 에이 본체가 재미가 없네 본체야 해 본체야 해 오늘 네가 먹어 음 음 음 음 음 야 맛있다 오늘 왜 때려? 오늘 우리 자자 진짜 그럼 라면 끓이자 라면 야 우리 오늘 없지 눕자 그냥 눕는 거 어때? 와 누웠어 와 전원우 최고 와 아 진짜 최고 힐링 아니야 한 번만 하는 거 할 수도 있어 일어나 야 야 야 저 발 안 댔어 야 야 뭐냐 뭐하냐 야 저기서 홀드야 민규 형 발 안 댔어 여기서 아 발 좀 치워 미안한데 아니 저기서 홀드야 발 좀 치워 아니 여기서 홀드라고 아니 왜 거기 누우는 거야 아니 나 여기 누워있는데 형이 왔잖아 어 발 냄새 잠만 뭐야 아 왜 그래 어 냄새 아 웃기지마 원우야 발 내려 일단 발 내리자 아 안 돼 자 누워있자 아 근데 김치 진짜 맛있다 아 진짜? 진짜 맛있다 김치 사기 한번 하지 쇼아 어디 김치 사기 한번 가 민자들아 집중하자 예 집중하자 김민규 아 집중하자 아 집중하자 멍 데리고 있어 멍 데리고 있어 멍 데리고 있어 야 뭐하는데 원우는 보이지가 않아 여기 따르면 돼요 옆에서 여기 옆에서 야 원우 형 그래도 진짜 고맙다 진짜 이거야 너무 좋아 진짜 다음 멤버 누구예요? 우지 형 우지 형은 진짜 우지 형은 진짜 눕자 진짜 멍 데리고 있어 근데 원우 형 바라보기만 해도 하품 나와 그래? 왜? 아니야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해 아 이게 왜 내가 이거 끝나고 가서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왜 하는 거야 하소연 운동장 아 마이크 빠졌어 그래보 운동 잘한다 네 그만해라 그래보 운동 잘한다 그래보 운동 잘한다 그래보 운동 잘한다 안다 다 안다 안다 다 안다 너 운동 잘하는 거 다 안다 아 좋아 좋아 누워 누워 이거다 이거다 아 김치 냄새 끝나면 우리 라면 끓여먹자 김치 진짜 맛있어 야 그래도 그림자일 때보다는 훨씬 낫네 진짜 졸립다 근데 누워있으니까 그래? 쓰레기 운동 잘하지마 가만히 두어 몸 푼다 몸 푼다 몸 푼다 몸 푼다 야 또 운동하려 한다 또 운동하려 원래 갈수록 그림자 작아지는 거 알지 어 그림자 말하기가 없어 그림자 작아지는 거 알지 갈수록 그림자 작아지는 거 알지 아무 말도 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누웠다가 운동했다 누웠다가 운동했다 어 정경이가 마음에 안 드나 본데? 아니 아니 마음에 들지 즐겁게 어깨 동공 어때요? 그게 오늘한테 들릴까? 끝났다 끝났다 우지 형 우지 형한테 텔레파시 보내자 우지 형한테 텔레파시 보내자 떠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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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물 흘러넣고 딱 누워서 이제 누워요 라면 적어도 돼 라면 적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역시 우는 힘 세 번째면 한 젓가락 먹겠다 형 김치 잘했다 아니 김치 진짜 맛있다 이렇게 했는데? 맛있겠는데? 와 오 무리다 역시 우지는 우지 안습하니? 안 건조하니? 뭐 계속 자동으로 되네 물 많이 넣는데 이게 뭐야 와 이거 물약 하나 끓이는 건데 하나 아닌데? 하나 두 개? 하나 아닌데? 하나 아닌데? 하나 아닌데? 하나만 끓여서 나 혼자 먹어 그럼? 하나만 끓여서 나 혼자 먹어? 아니?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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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제일 고통스럽긴 하겠다 혼자 먹는 거 왜 움직이지 말아 다들? 내가 맨 뒤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였다고 야 부지런히 움직이래 부지런히 주인님께서 야 그림자도 월급 줘 야 부지런히 움직여 어? 이봐 잠깐 어디서 장난질이야 따라 하셔야 돼요 주인님 지금 주인님 화내줬잖아 지금 주인님 안 따라해가지고 주인님 안 따라하면 라멘 안 끓이네 주인님이야? 우리가 뭐 그런 그건 아닌데? 뭐야? 본체 본체야? 잠깐 하지마 하지마 그거 하지마 기억날라 해 우리야 물 끓인 다음에 건조해서 뿌리려는 거 아니지? 건조하네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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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에스콥스 김치 해당 김치 해당을 왜 뿌렸어? 나 그냥 앞에 뿌린 거야 똑같이 따라하니까 이렇게 빠진 거야 끝났어 다음 밥 좀 부친 라면 끓여 이제 1분씩이지 1분씩 1분씩 야 라면 먹고 끝내자 그래 라면 먹고 끝내자 1분씩이면 라면 먹을 수 있겠다 나도 어 먹을 수 있어 못 먹을 것 같다 이거 다시 피 아 라면 포기했다 얘 와 라면 포기했어 왜 나가 쟤 라면 포기했어 안 먹어? 안 먹어? 왜? 쟤 어디 가? 얘도 어디 가? 야 여기 나가면 안 돼 뭐야? 너무 더워 나는 먹자 왜 여기 있는 거야? 컴이줄 많아 조심조심 야 벌레 있어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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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빨리 불 켜 빨리 불 켜 빨리 불 켜 아 잘했어. 왜 그러지마 장난 아니야 뚜껑 닫아 빨리 뚜껑 닫아 불 켜고 뚜껑 닫아 빨리 뚜껑 닫아 뚜껑 닫아 뚜껑 닫아 뚜껑 닫아 뚜껑 닫아 뚜껑 닫아 최고의 컨텐츠다 오케이 1분 끈 야 이거 행운의 인자만 먹을 수 있겠다 이거 끓였을 때 당첨된 사람이 먹겠다 민이 형 형은 절대 못 먹어 너는 그냥 얘는 그냥 과정일 뿐이야 너는 그냥 라면 끓이는 과정일 뿐이야 야 한 젓갈은 한 젓갈은 먹을 거 같다 어우 끊는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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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너 괜찮아 너도 돼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야 돼 우리 지금 아 우리 먹을 생각만 하는데 할 건 하자 야 제대로 좀 끓여 내 말 안 들리겠지? 넌 어차피 우리 목소리 안 들리잖아 아 요리 잘하는 거 이미지 아니야? 다 이미지야 쟤 요리 잘하기는 무슨 라면만 잘 끓이지? 라면만 잘 끓이지 이거 딱 한 디노 정도에서 먹겠다 딱 나다 와 맛있겠다 아니야 형 정도 아니야 라면 3개인데 야 그래 그래 너 그럴 때 순보를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진짜 얘가 약간 여기로 야 설마 구워봐 아 얘가 구워봐 야 잠깐 내비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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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자키 심자키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심자키 다 먹을 수 있어 한 대 줄 거야? 한 대 줄게 한 대 줄게 줄 거지? 줄 거지? 내가 봤을 때 도겸이도 과정이야 야 그거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다른 거 해 다른 거 기다려 볼 때 뭐 할게 야 야 다 아니 아니 그런 말이래 아 진짜 아니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한 번 이런 거 있어야지 야 쟤는 얘 언제까지 바운스가 에듀윌이야 에듀윌 비스트 뭐야 이거 어디갔어 끝년제 에듀윌이야 이거 이거 내가 춤을 한 10m 떨어져는데 이건 모르겠어 에듀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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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잘 끓여주겠어 야 야 야 나 그린다 그린다 들어가 그린다 들어가 그린다 아 한 번 한 번 흩어져 한 번 흩어져 한 번 흩어져 아 이겼다 이겼다 한 입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뒤집어서 한 번 뒤집어서 아 끝났다 끝났어 야 조심해 조심해 형 잡아 못 먹어 나 나쁜 거 좋아하니까 괜찮아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야 돼 우리 따라해야 돼 야 진짜 나다 한 입 준다 했다 끝났어 이제 넌 끝났어 아니야 준다해 난 내가 먹고 남 짤아 시크리에 부어버릴 거야 저 사악한 악마 진짜 악마다 짝이다 남의 시크리에 부어버린 이렇게 사면 안 돼 네가 안 하면 내가 진짜 할 것 같아 이렇게 사면 안 돼 저게 진짜 인정이다 아 씨 아니야 이거 내꺼 나 이거 내꺼 나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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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쳤어 와 이 컨텐츠도 괜찮겠다 끊어서 끊어서 야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한 입씩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불 끌까 불 끌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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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버논이 진짜 타이밍 진짜 좋다 우리 따라해야 돼 따라해야 돼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이거 안 짜 안 짜 음 맛있어 맛있어 물 좀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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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나 좀만 나 나 짠 거 좋아해 야 우리 컨텐츠를 잊지마 지금 컨텐츠 잊지마 우리 집중해 집중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야 돼 따라해야 돼 정환이 형 정환이 형 아니 정환이 형 진짜 김치 먹고 싶었구나 아 니네 김치 먹이려고 하는 거야 형 또 뭐 할 거지 형 차릴 때 김치 사대기 김치 사대기 하지만 진짜 하면 안 돼 그거 김치 사대기 김치 사대기 김치 사대기 김치 사대기 김치 사대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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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겠다 와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아니 정말 좋겠다 와 와 와 지구야 와 진짜 야 천천히 먹자 천천히 디노야 조금만 먹어 와 와 야 진짜 많이 먹어 얘들아 내 뒤로 먹을 생각을 하지마 양식 어디냐 양식 어디냐 양식 어디냐 뭐고 있냐 야 진짜 야 쟤 거의 입 너무 크다 진짜 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많이 먹어 디노야 와 와 야 빨리 따라해 야 따라해 아 쟤 봤다 따라하는 컨텐츠였지 응 너무 맛있어 1분 지나면 바로 뱉어야 돼 야 체스 벨벳진보다 이게 더 힘든데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막상 끓였는데 막상 끓였는데 배부르네 아니야 배부르지 마 너 배고파 진짜 나 라면 너무 오랜만에 먹거든 아 그래 따라하자 애들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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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다 진짜 민규 못 먹었지 야 이러다 계속 한번 계속 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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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아니야 밥 없나 밥 말아 먹게 아 진짜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내 침이랑 같이 지금 삼키고 있어 와 진짜 내 침이랑 같이 지금 삼키고 있어 아니 뭐야 아니 평소엔 생각도 안 나다가 저런 게 왜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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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며 이 형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와 설마 이걸로 던지는 거 아니겠지 야 이런 말 하지마 너가 그래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인어 라싸? 라싸 와 김치 와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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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데 너무 큰데 형 라면보다 근데 맛있는 녀석도 나가가지고 아 맛있게 먹는다 저긴 진짜 한 번도 안 먹을 거 같은데 김 맛있어? 김치 맛있어 그래 김치 맛있지 김치 맛있다니까 맛있다 원래 왜 안 따라하고 라이언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라면 먹고 있잖아 라면 먹고 있어 따라서 잘 되면 수아 형까지 먹을 수 있어 1분이 이렇게 길었나 원래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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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먹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야 김치 잘라 먹어 봐 김치 맛있어 어때 수아 형? 와 그 부분 맛있겠다 와 어때 어때 어때? 어 맛있어 맛있어 귀여워 물 맞고 먹는 라면이 원래 제일 맛있잖아 어 그치 형 지금 다시 물을 끓여놔 서로 우리 또 같이 먹을 수 있잖아 형 팀워크 팀워크 계속 우려먹자 아니지 이제 그림자가 응원하는 거지 빨리 먹으면 좀 하나 더 넣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준 형 준 형 물 끓이는 거야 물 끓이는 거야 아 끓였어 끓였어 쟤는 쟤만 먹으면 되거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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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많이 남았는데? 어 그래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맛이 어떱니까? 어떱니까? 따라 안 해? 따라 안 해? 따라 안 해? 물 하나만 좀 따라 안 해? 아 윤정아 뭐 하는 거야 윤정아 뭐 하는 거야 윤정아 뭐 하는 거야 그림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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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정아 좀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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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열심히 안 따라한 거 같은데 요런 감독도ße 이럴 시켜 아 찢어야지 이 신발 전원 최고 전원 최고 하나 더 넣어 준 형 빨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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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무 많이 넣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넣으면 숱사는 넣으면 돼 아 아 아 아 우리 뭐 하는 거야 야 근데 뒤에까지가 끝이야 얘들아 1분씩 돌아오고 끝이야 나는 마지막 1분에 있어 따라야 돼 우리 따라 따라야 돼 아무 상관이 없어 얘들아 그래도 콘텐츠 끝까지 지키자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얘 맛있어 원래 이렇게 짧게 짧게 먹는 게 진짜 맛있어 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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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하는 게 재밌는 거 같은데? 형 형 뭐 하냐? 아니야 쟤 김치 먹어서 따라 한 거야 다들 진짜 상관에다가 이러고 있어 난 맛 봐서 괜찮아 김치 짱 맛있는데? 에헤이! 아저씨! 저 아세요! 나가세요 아저씨 나가서 이거 끓어야 될 텐데 이거 똑같이 살아 하는 거야? 도겸아 아 쩨쩨 하는 거야 상상력이 풍부하네 이거 라면 먹는 콘텐츠 아니죠? 약간 그림자... 일본 안에 라면 먹기 콘텐츠 아니야? 일본 안에 라면 안 끄기고 계속 먹기 근데 이 콘텐츠 좋은 거 같아 이게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냐? 그래서 우리 안 따라 하는 거야, 이제?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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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야 우지 형 타이밍 진짜 좋다 뭐라고 했어? 이거 그렇게 타이밍 좋지는 않아 그렇지 그렇지 우지 꼬들거리는 거 좋아하잖아 응? 따라해야 돼 나 파워패스 안 해 어디서 주작이야 자꾸 진짜 안 따라하니? 어우 맛있네요 잠깐 어디서 장난질이요? 아 나 마지막이구만 아 잠깐만 이거 따라해도 되지 않나? 야 이거 따라해도 되잖아 야 뒤에 천자야 천자야 빨리 천사야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마지막이야 쭈욱이 가야 되는 거야? 빨리 가 따라하고 빨리 한 입씩 먹고 가야 돼 들어가 빨리 가 그냥 가 그냥 가 빨리 가 그냥 가? 먹는 것도 행동이었어 가야 돼 가야 돼 um BAC 그림자 큰 positiv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샘븐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의 세상 랩트 앤 라이 랩트 앤 라이 랩트 앤 라이 랩핑 랩핑 오오 랩트 앤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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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면 다시 먹으면 안 되냐?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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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더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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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끝났어? 안 끝났어 이제 후우 야 근데 촬영이 끝난 거야 그냥 먹으러 온 거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따라와 따라와 나 지금 술이 들고 있어 아까 내가 부탁하면 너무 좋게 잘해 많이 먹었으니까 양보해주나는데? 안 끝난 거야 오 애쉬 착한데 빨리 먹어 너 아까 먹었잖아 우리 손으로 안 죽혀 빨리 가 빨리 가 오른손이 안 돼 끝 끝 끝 끝 못 먹어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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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